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2부에는 세대가 다양했다니까요. 제가 요즘 어리고 젊은 애들만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사회적으로 영양사 재직 중이고 제 개인 자영업만 벌써 20년 차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거지같은 대접 못 받아 봤거니와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한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다들 보니까 마음이 참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은데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라고 말해놓고 그걸 당한거에요. 수박 먹방을 강제로 보게 했다고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민원인이라고는 저 혼자뿐인데 자기 지역민에게 이런 거지같은 대접을 하는게 맞냐 이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아니 제가 뭐 아무나입니까? 어디 저 멀리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엄연히 일을 보러 간 지역민 아닙니까? 지역민 그런 자기 지역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건내는게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 고작 눈치나 보면서 수박을 씹어먹는게 맞냐구요? 아니 지역공무원이라는게 도대체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그거다 지역주민들의 손발이 돼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나라에서 돈 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예? 뭐라구요? 좀 이쁘게 봐주라고? 아 그래요 맞아요 이쁜 공무원들도 많지요. 저 또한 그 사람들한테 혜택 많이 받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경우가 달라요. 단체로 날 쌩깎잖아요 감히. 여러분이 이걸 당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되먹고 싶네요. 아우 답변을 자꾸 하니까 이상한 데로 넘어가가지고 따로 글을 썼어요? 댓글 1번. 아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1부에 달려있는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런데 2부에 있는 이 댓글들은 찐 댓글이에요. 그 게시판. 그 민원 게시판에 달린 게 완전 그 댓글입니다. 즉 쓴이 본인에게 직접 딴거에요. 댓글 1번. 못 배운 거 티내지 말고 아줌마 집에 가서 밥이나 하세요. 사람들이 단체로 쌩까든 뭘 하든 거기서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왜 집에 와가지고 부들부들 이런 글이나 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뭐 다 갔습니까? 자영업 20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안 겪어보셨어요? 공무원이 뭐 만만해 보입니까? 이런 걸로 서운해하기엔 사람 인생 너무 짧지 않냐 이거에요. 애초에 공무원이면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이런 뭔가 이상한 사상과 거짓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 공무원들도 자기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고 또 누구의 부모님입니다. 이런 이상한 걸로 트집잡아가지고 욕하려고 하지 마요. 없어 보여. 2번. 제가 봤을 때 님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노발됨을 화내는 걸 보니까 배움의 부족함이 여실히 느껴진다 이거에요. 무식하다 이거죠. 그리고 자영업 하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지나가면서 님이 먹고 있는 그거 한 입만 얻어먹어볼까 하는데 말이죠. 꼭 번창하셔가지고 수박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얻길 바라며 또 본인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 타인의 충고와 조언을 애써 분노와 비속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부끄러운 같은 지역민. 3번. 다음에 방문할 때는 그 직원들이 먹을 수 있을 그 수박 한 통 들고 가세요.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보기 불편한 민원입니다. 도대체 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섬긴다 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 공무원들도 민원인인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민원인을 섬기다니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네가 무슨 대비만 하세요? 그리고 본문에는 사업 10년 차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젠 또 자영업 20년 차. 이게 뭐죠? 하긴 그래요. 뭐 이거 딱 하나만 봐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4번. 영양사에 자영업하시는 꽁꽁꽁님. 그 가게가 어디입니까? 저도 대접받으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신 있으면 여기 까발려보세요. 남한테 요구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실천을 해보라 이겁니다. 한번 보자고. 5번. 부모를 섬기자. 수박과 팥죽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여기에 글을 올릴 정도인지 참 대단해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봉사정신이 필요한 건 맞아. 근데 섬기다니요. 도대체 누가 누굴 섬깁니까 지금? 공무원도 그냥 그 지역 같은 지역민입니다. 평소 공무원이 얼마나 깔보고 밑으로 보면 그런 단어를 함부로 씁니까? 최근 공무원 줄사표 기사가 확 와닿았어요. 직원들을 보고 저런 것이라 칭하고 부모욕을 거리낌없이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그런 걸 보니까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부끄럽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지 그거 인지하고. 어? 글 지워라. 6번. 아니 수박 안 줘가지고 그걸로 개빡쳐서 여기다 민원글 올리실 거면 차라리 거기서 대놓고 한 입 달라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아니 공무원은 국민 아닌가? 그리고 아줌마. 공무원들한테 못 배웠다고 하기 전에 본인 행동이나 먼저 돌아보길 바라요. 아니 네 자식들한테 안 부끄럽습니까? 이러고 사는 거. 7번. 욕을 꼭 먹어야 마십니까? 저도 뭐 공무원들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별걸 가지고 욕을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어? 그리고 공무원은 평소에 얼마나 깔보고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길래 이런 거지같은 표현을 쓰는 건지. 어? 그 공무원들도 같은 지역민이고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가족인데. 어? 아니 그리고 공무원이 뭐 나란일 하라고 울급 받는 거지. 어? 자기 업무 위에 지역민들 수료기 돼가지고 무슨 종로를 타라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일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거지. 무슨 쌍팔른들 어르신들도 안 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요. 안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당신 그 주소 좀 알려줘요. 님 밥 먹고 있을 때 온 시민들 다 끌고 가가지고 구경도 좀 하면서 한 입 얻어 먹어야겠어 내가. 본인이 평범하고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참 소름이 돋아요. 예. 욕을 꼭 먹어야 맛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 거를 직접 퍼가지고 네이트판이나 여기저기 큰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번 올려봐요. 욕맛을 제대로 알게 될 거고 그걸 보고도 본인이 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뭐 이민을 가든가. 이민 가라. 북한으로. 8번. 그래서 쓴이 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어딥니까? 저도 간식 좀 얻어 먹고 싶어요. 같은 지역민 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짜로 주시는 거겠죠? 안 주면 저도 맘카페나 배밀리뷰 달 거예요. 꿀꿀꿀꿀꿀. 9번. 성지술래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수박 한 조각 못 받아 먹어가지고 공무원을 노예 취급한다는 그곳입니까? 여기가? 아니 공무원이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 바라는 게 많아요. 아니 대체 왜 그러고 삽니까? 야 아무튼 아줌마 덕분에 아침부터 크게 구고 갑니다. 꿀꿀꿀꿀. 10번. 이런 게 갑질이다. 얼마나 대접을 받고 싶고 당연시 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뭐? 자기 사업한다고? 헐. 거기 직원들한테 썩은 갑질 기회 오지겠네 이 아줌마. 꿀꿀꿀꿀. 두번째 사연. 짧아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방금 일부 댓글에 이런 거지같은 사연이 있더라. 이것도 해달라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짧습니다. 원제. 제가 오늘 혼인신고했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로 오늘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니 어쩜 축하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없어요. 서류 작성하고 나니까 그냥 다 됐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아무리 공무원이고 또 이게 본인이 업무라지만 이런 사무적인 태도 너무 불편하고 섭섭합니다. 댓글 1번. 뭐? 뭐? 아니 지금 내가 뭘 본 거냐?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혹시 지능이 없는 건가? 2번. 미친. 혼인신고하는 입장이 어떤 건줄 알고 함부로 축하를 해. 네가 누군 줄 알고. 3번. 혼인신고하러 관공서에 가면 담당자 앞 데스크에 진짜 겁나 크게 반드시 보이게 못 볼 수가 없게 어떤 글귀가 써져 있어요. 충분히 생각을 하고 혼인신고해라.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절대 바꿔줄 수가 없고 법원에 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보면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도대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초빡대가리들이 생각도 없이 신고를 해버리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다시 물러져요. 취소해줘요. 이런 라일질을 했을지 뻔해 보이는 거죠. 4번. 세상의 중심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도론자네. 5번. 저기요 남편분 보고 있죠? 평생 방지. 평생 방생 금지입니다. 너 혼자 죽으라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런 민원 글이 올라오면 그 해당 공무원 혹시 윗선에서 깨지고 그럽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못하겠다. 감사합니다.